일본 가나가와 현 하코네산에서 소규모 분할을 시작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하코네산 오아쿠다니에서 흰색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쿄 본토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져 있고 보소반도에서는 남서쪽으로 36km 떨어져 있는 일본 이즈오오시마도 곧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즈오오시마의 분기공의 활동이 활발해지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일본의 화산학자들이 계속하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화산가스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지역주의의 분기공이나 분출공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화산의 미세하게 갈라진 틈이나 긴 열하를 따라 화산가스의 방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즈오오시마의 이 분기공에서 화산가스가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화산이 지금 폭발 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도쿄로부터 남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미아케즈마도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미아케즈마 화구에서 갑작스러운 분할 가능성이 있으며 산 정상의 화구로부터 500m 이내에는 화산재 분출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현재 미아케즈마는 화산가스가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1월 12일 오늘 수요일 새벽 2시 19분에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즈마에서 규모 4.5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3시간 뒤인 오전 5시 17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치즈마에서 추가적으로 규모 4.5의 강진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1월 중순 일본에서는 폭탄저기압 겨울폭풍이 이 괌 이즈제도의 오가사와라 이쪽에 영향을 주면서 관동지역과 동북지역 그리고 호카이도를 강타하면서 주변지역 이즈제도의 미아케즈마와 이즈오시마 그리고 하권의 화산이 폭발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가사와라 제도의 치즈마는 1월 4일에도 새벽 1시 9분에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남태평양 바누아뚜 파피아 뉴기니 통과 피지 뉴질랜드 등에서 계속된 신발 강진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괌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제도의 해저의 화산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파괴력으로 해저에서 폭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1월 중순에 일본 본토의 도쿄와 후지산에 영향을 줄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1월 17일은 한신 아와지 대지진 27주년이고 1월 18일은 보름달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일주일 정도라도 해변가에는 가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